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은 따스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하기 쉽지 않으셨죠? 오늘은 대기실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하늘도 모처럼 맑아서 바깥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구미가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와 구미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과 경주도 1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건조함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부 내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은 오늘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북부지역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안가 지역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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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